안녕하세요 김마딜 입니다 오늘은 굉장한 작품이 한점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 작품입니다 뭡니까 김춘수 전형님 시판화 굉장한 작품이죠 와 이 멋진 작품 20점이 나와 있네요 판화입니다 99장 찍어서 한개씩 20점이 지금 이 책자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 책자 한권에 김춘수 대여 김춘수 전형님 작품이 들어있다 대단합니다 멋지네요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 제가 판화 한점 가지고 있죠 ap 작품 아티스트 프로프 작품 전형님 화백님의 작품 한점은 통년 전형님 미술관에서 제가 기념품으로 구입해 온 겁니다 종이 한장 가지고 왔어요 기념품 코너에서 기념코넛 없습니다 가시면 그냥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종이 한장 있는 거야 종이 한장이 종이 한 장이 근데 먼지도 좀 묻었어 ap 전형님 쌤 수결이 있고 판화 작품이 있어요 가격 얼마냐 얼마냐 여러분들의 말씀드릴게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종이 한장 가지고 왔어요 1화 작품이 20점이 35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구요 만다라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주 멋지네요 김춘수, 윤희상, 유치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한액을 그으신 분들이죠 김춘수 아시죠? 김춘수 꽃 아시잖아요 자 보십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이런 판화 작품 20점을 소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1회 작품 구입 안하고 뭐하십니까? 응차례수 1회입니다 350만원 추정가 500개에서 600만원입니다 굉장하네요 보는 것만 해도 즐겁습니다 와 통영왕이네 아 여기 통영왕 아래 반다찌 있거든요 반다찌 아주 유명한 반다찌가 있습니다 다찌인데 회가 조금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나오는 반다찌집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메뉴로 계속 주시는 집이에요 반다찌 한번 가보시고 아주 멋지네요 전형님 전형님 화백의 젊은 시절 나와있죠 어우 북구러워 아이고 전형님 전형님 화백님 서진이시구요 서진이시고 서진이시고 보이십죠 아주 멋집니다 전형님 화백님의 서진 나와있고 김춘수 김춘수 하시잖아요 김춘수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김춘수 통영분이시고 대여 김춘수 시 우리 중학교 혹은 수능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쭉 나와있죠 꽃을 위한 서시 아시죠 나는 시방시 위험한 짐승이다 로 시작되는 작품 김춘수 전형님의 시파라 작품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딜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 통영 전형님 미술관에 갔을 때 제 와이프가 의심을 하더라고요 종이 한 장이 가치가 있냐 10만원의 가치가 있냐 종이 한 장 정말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진짜 먼저 묻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가져와서 액자에 했죠 액자를 함으로써 가치가 높아졌죠 이 가치는 뭐냐 그리고 자 작품이라는 것은 가격을 작품 가격을 어떻게 매겨지냐 가치 이 가치 그리고 더하기 돈 더하기 심리 더하기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미술작품 가격은 그 미술작품의 가치랑 그 미술작품이 리셀 된다는 돈의 의미랑 심리적인 요소 역사적 사실 인시간과 연결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아트테크를 아셔야 됩니다 김아딜이었습니다 조우라고 되세요 김아딜이었습니다